안녕하세요 최희진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밸런스 게임을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달걀 닭이 태어나기 전에 닭이 태어나기 전에 달걀이기 때문에 달걀이 먼저 아닐까요? 아 절친이랑 콩 한쪽 나눠먹기 제가 의외로 좀 내성적인 면이 있어가지고 불편한 거 못 참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절친이랑 콩 한쪽도 나눠먹기 오 아 저 삐요 이건 저 무조건 삐인 게 저희가 먹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생기면 무조건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살 것 같습니다 B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이거 아 1년에 하루 저 다 삐인 거 같은데 지금도 절친이랑 거의 다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거 같아요 그래도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이면 족하다 아 쓰읍 아 B요 B요 왜냐면 일을 잘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래도 좀 화를 내면 아무래도 같이 일하기 힘들지 않을까 서로가 너무 고되지 않을까 해서 B를 해서 좀 가르쳐주는 걸로 서로 맞추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아 저 B요 저 다 B해서 어떡해요 아니 근데 제가 진짜 유일하게 제가 촬영할 때 다들 놀라시는 게 제가 아침밥을 꼭 챙겨 먹어요 그래서 잠보다 밥을 선택하는 편이어서 좀 아침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 오 여름 히토측의 자기가 이건가? 그쵸 A요 저 더위를 별로 안 타가지고 네 A가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우와 이런 걸 A 아 우리들의 수많은 기여인데 사람을 울리고 모습을 찾으세요 아 아 이거 헤어진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 흐르는 눈물을 잡고 왔냐 너무 슬퍼요 이거 가사 네 오 오 우린 아름다운 집을 갖춰있는 거 그냥 아 아 이거 규리 부인이네 뭐 어떡할까 뭐 어떡할까 눈물이라도 보여줄까 손물이라도 보여줄까 헉 어떡하죠 둘 다 너무 슬픈데 어 어 A가 A가 A 너무 집중했어 A 음 이제 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슬픈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게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 하 B야 뭔가 칭찬으로 들릴 것 같아가지고 B가 좀 더 좀 이렇게 어 어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 어 저 아 그래도 삐익삐익 환승이별 뭐냐면 좀 잠수이별은 이별한지도 모르니까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말은 하고 환승한 흠 편히 조금 더 둘 다 별로지만 네 삐익 우승아는 땅꼬? 물복 물복 치킨 피자 아 피자 산 바다 산 평생 밀가루 금지 평생 치킨 금지 아 밀가루 금지 물냉 비 아 제가 요즘 또 아 물냉 짜장 쌈퍼 아 짜장 향수육 붕어 아 붕어 그쵸 아 네 참치 김치치에 돼지 김치치 아 참치 붕어빵 먹는 순서는 머리 꼬리 머리 떡볶이의 떡은 밀떡 쌀떡 밀떡 준비를 많이 해주셨는데요? 네 네 끝났습니다 제가 밸런스 게임을 진짜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약간 소원성취한 기분이고 다음엔 또 새로운 어떤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